안녕하세요 오늘은 피자만들기 해볼거에요 재미있을까요? 토이 토이 렛 고! 먼저 물을 넣어보겠습니다 물은 뜨거우니까 언니가 어떻게? 네? 응 반죽이 잘 되어서 반죽을 준비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반죽을 쳐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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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에임말로 비싸나올 아 따끈한 버섯을 마무리 좀 썰고 이걸 마지막에 탁탁탁 좀 빨아줘야 돼요 언니 어떻게 안 넣을게 넌 오케이? 넌 오케이? 넌 오케이? 이걸로 미안해 다시 치지 않게 무심해야 되나 다 먹자 다 먹자 됐어 다 먹자 다 먹자 다 먹자 올리비아예요 우와! 나만 모에 묻힌다니까 모에 묻힌다니까 반증이 저희도 너무 웃어요 근데 이 외국인은 페이á 해결 도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는 버섯이랑 콧물 화면을 좋아해요 이제 피자 치즈를 치즈가 맛있죠 여러분들 치즈를 좋아하는 피자실까요? 저도 치즈 좋아해요 꿀도 맛있죠 많아도 치즈는 맛있어요 근데 치즈가 부족할 것 같은데요 콧물 화면을 좋아해요 이 버섯이랑iti 스티블리 향이 더 진지해 볼게요 느낌이 좋아요 이거 우리꺼 여기 끝까지 발라줘요 맛 맛 맛 맛 맛 맛 맛 맛 우리는 초조를 듬뿍 먹을 거예요 맞아요 너무 맛있어 초조가 좀 맛있더라고요 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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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